자 혹시 1억 준비되어있나요? 아까 2판 이기면 1억이라 했던 분 설마 준비되어있나? 슬슬 충전 부탁드립니다 합이 세트인가? 전멸 텔포로 가자 결이 될까? 며왕피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세트가 어쨌든 한 번 때릴 때 3대 이상 무조건 치기 때문에 그거는 뼈왕패를 들고 가죠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미는 라인 만들자 라인을 만들어서 미니언이랑 같이 싸운다는 마인드 W네요 이게 1렙이래 그게 맞아? 와 다행이다 어 미드 좋아요 아니 이게 1렙이래 딜 교환이 맞아? 말도 안 되는데 앨리스 바텀 바텀 큰일 났네 아까비요 아까비 이거 2 한 번 탔으면 되는 건데 이번엔 내가 예측 당했다 아깝네 다행이다 상대도 좀 실수했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져서 파구로 왔네? 다른 데로 안 가고? 뭐 나쁘지 않아요? 라인 다 먹으면서 죽어서 이거 괜찮다 야 너무 센데 이거 데미지가 이상한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아가비 진짜 답이 없는데? 안 당할 수가 없음 미드도 큰일났네 맞아야겠다 내가 2번만 이기면 1억 감사합니다 게임 이기려면 제압볼드 다 먹으면 이긴다 진짜로 어떻게 다 먹는지 과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먹으면 이김 어 일단 하나 먹었어요 과정을 좀 알 것 같아 일단 하나 먹었다 제압볼드 어 캔윈 이제 앨리스만 먹으면 할만함 진짜로 앨리스만 잘 잡아보자 오케이 야스오 던져주고 아 던까비 에구 가자 상대 무리한다 오케이 야 근데 니달리가 먹는건 좀 맛이 없는데 어 야 이거 던진다 상대 와 이거 던진건데 너무 아깝다 진짜 까비 저거 먹었으면 진짜 할만한데 어 이게 안 맞아? 그래도 할만함 할만? 오케이 야 이러면 진짜 할만하지 좋아요 아까 말한 제압볼드 다 먹기 해냈습니다 그럼 버리고 하하 하하하 야 도망가 도망가 나 돈이 너무 많아 아직 모른다 하하하 1억 받으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아 알겠습니다 아까 1억 준다는 사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른다 메이플 매소라도 준비하셈 1억이면 얼마죠? 한 5천원 하나? 3천원 어? 나 어떡함 좋아줘 쉽습니다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아직 모른다 에라이 갈게요 반중 그거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근데 어 네 와 저기 안 누워? 말도 안 돼 진짜로 와 이거 진짜 개의 바다 아 진짜 아깝다 방금 거 와 이걸 친다고? 상대 칠 만한가? 와요 와요 와랍초? 나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갈게요 사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와 다행이다 좋아요 대학골도 먹어냈습니다 야 됐다 됐다 먹었다 먹었다 곧 좋아요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마구 이득 보는 중 지금 자 혹시 1억 준비되어 있나요? 아까 2판 이기면 1억이라 했던 분 설마 준비되어 있나? 슬슬 충전 부탁드립니다 드렸습니다 네 가버려 어? 호락쇼? 이건 태야 돼 궁이 없어도 타야 된다 일단 와 다행이다 어? 호락쇼? 아 아 이거 원펀맨에 당해버렸네? 아 이거 초시계 눌렀으면 살았나? 진짜 아깝네 오케이 좀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어 살 수 있나요? 야 우린 도망가 살 사람 살자 보낼 사람 보내고 살 사람 살자 어 안되겠다 해줘 갈리야 아비 아비 아 아쉽다 아쉽다 니달리야 그냥 영양을 사줘 분노 영양 게임은 안 끝났다 다행히 아쉽네요 1억 충전해놨는데 에잉 흐 훼 너 dish 주 cm 전 아비릴리 웅 궁 짜 헤헤헤 야 이걸 이렇게까지 따로 하는데 이렇게 지냐 너무 아깝다 루 vulnerabilities 융 지 가지 odor 저 파워 그리고 이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걸 이렇게까지 따라하는데 이렇게 지냐 너무 아깝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키오라네요 이대로 갑시다 화이팅 키오라 상대로도 1렙 싸우면 지더라구요 표시 다 터지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우 아프다 마구 맞는중 온 리시어 수고하세요 온 근시어 나인전 해야지 어 큰일났다 이거 가버려 솔직히 못떠트리면 지거든 미안하죠 상대도 좀 무리했어 여기서 만약 죽었다 세카림의 무수한 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1대1 했다가 1렙 솔킬다였다 바로 케인 생존 6번 W를 좀 찍을게요 피오라 상대로는 표슬각이 잘 안나와서 피오라한테 어 바텀 좋아요 어? 안좋아요 이즈리얼의 더블킬 그 암은 별론가요 원래도 안가는데 이번판은 더더욱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르킨이 먼저 쌓이는데 그 암을 매감 아 큰일났는데 나 갈게 피오라야 대포 먹었으니까 어 제약골도 좋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미니언 먹으면 게이지 않찹니다 나 갈게 야 비상 아저씨 큰일났다 이거 소비상인데요 좋은데요 이거는? 와 다행이다 피오라 못잡았으면 진짜 난리날 뻔 이러면 나쁘지 않죠 어 볼주나 미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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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한 이유? 어?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네요 다음에 보여주는거 야 근데 방업 좀 아깝다 잘했으면 다 잡았을거 같은데 아 네 어 어 어 좋아요 파이사만 잘 크면 돼 사실 근데 뭔가 안될거같은데 지금도 살짝 모자라네요 어 아 아 한 칸 한 칸 한 칸 오 좋았습니다 어 그래 피오라야 좋았다 좋 오 달다 죽 한번 먹자 야미 좋아요 턴 이건 뭐 가도 안되겠죠 사비용 맛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나 궁이 궁이 응수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판정인지 못왔네 어 좋은데요 마구 이득 보는 중 이거 바로 봐도 되겠다 제라스라 좀 애매한가 내가 봐주면 돼 봐주냐 딜이나 하자 까비 뭔가 이럴거 같더라 방타가 없었구나 아니 쓴건가 모르겠는데 맛있다 헤헤헤 헥하님 근데 쎄다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사기 챔인데요 아니 이정도 성장으로 3대1을 한다고? 말도 안되네 리메이크 된 다음 좀 사기 된거 같은데 과연 야 너무 아프다 왕가 아 당한가요 야 근데 스톱맞았다 카비 페카림 가는두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그냥 살인 전차인데요 지금 거의 럭키마스터인데 어 모른다 이거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가버려 아 GG 이렇게 이기네요 결과만 좋다면 오케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승리 조리 은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